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잠깐 스쿠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직 다 안났어요 뒤꿈치가 다친지 6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제대로 못하지만 여기선 안간지도 좀 오래됐고 일단 거기 가서 가볍게 좀 타고 와야 되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빠고나네 거의 1년만에 여기선 파크를 왔어요 여기선 파크에 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붕탄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김포까지 갔다가 어떻게 갔다왔어? 저 얘네 붕호원님? 그래 거기 차 아니면 너무 힘들지 그치? 네 갑자기 막 아파트 단지를 지나더니 막 시끄러 가지 않아? 네 그치? 거기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아 많아? 오늘 살아온 사람들 많았어? 네 저희 첫번째로 가서 다행히 아니었으니까 오 이쁘다 이거 뭐야? 이거 엄청 가벼워요 이거 크롬 블랙 크롬 이야 이게 오일슬리 오일슬리 고거 사이즈 이거 어디꺼야? 이게 에틱 되게 이쁜데? 블링블링한데? 야 이게 또 금색이잖아 이게 최껏 검정색이야 검색 죽인다 이거 아저씨 취향인데? 설날 세뱃돈 받아서 다 플렉스 해버렸네 그냥? 오늘 당장? 저 지탄바랑 이거랑 다 합해서 삼육공 사장님이 이걸 노렸구나 그치? 네 10% 할인해서 간거에요 그냥 구름 맡겨 천천히 해 천천히 흥분하지마 나 쪼이면 돼 나 쪼이면 돼 구리스 없어 너희들? 네 쪼이면 돼 새거 조립할 때 구리스 필수인데 정비 한번 싹 너네 여기 먼지 엄청 많잖아 여기선 먼지 먼지 산 그냥 이렇게 진짜 이쁘다 진짜 그치? 부럽다 블랙크롬이지 이거 완전 색깔이 블랙크롬 블랙크롬 부러워? 어? 부러워? 괜찮아 이거 좋은거야 아 그렇긴 한데 소리가 좀 뭐 뭐 아 흔들면 이런 소리 좀 하고 그 헤드셋 베어링에 구리스 좀 칠해야지 소리 안 나고 딱 좋지 네 어 너 가고 너 가고 마지막 하나 둘 셋 에어 에어를 높이 뛰려면 봐봐 여기서 뜬단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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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한 여기서 뛰어 어? 어? 지금 동교도 날아가지 네 날아가는 친구들은 다 여기서 뛴단 말이야 에어를 높이 뛰려면 여기서 뛰어야 돼 여기서 응? 네 그니까 베이직 에어를 그냥 연습하는게 아니야 네 여기서 뛰냐 여기서 뛰냐 여기서 뛰느냐 다 달라 봐봐 봐봐 그치? 네 코핑해서 뛰자 봐봐 잘 높이 뛰는 친구들은 대부분 코핑해서 뛰어 앞바퀴가 두 발 발 발 내 발 내 발 내 발이 아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 베이직 테이립 아무것도 아니야 네 어려운 기술 아니야 억지로 막 이렇게 안해도 돼 그냥 베이직 에어만 붕 뜨고 그냥 톡 이렇게 하면 싹 돌아가 네 어 진짜야 네 에어만 잘 뛰면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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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그래 에어만 잘 뛰면 테이립 하나도 힘 안 들지 네 그냥 저절로 돌아가잖아 네 대신 테이립할 때는 손을 내리면 안 돼 네 그럼 어어어 깔끔, 깔끔 그러면서 빈에 내가는 게 그치 이쪽 한 쪽만 이렇게 쓰면 반대쪽을 못 쳐서 빨리 안 돌아와 그래서 you 연습할 때는 양쪽을 다 써야 돼 양쪽을 근데 특히 반대 쪽을 많이 쳐야 빨리 와 이 쪽만 치면 이렇게는 오는데 두 바퀴 할 때는 양도 다 줘야 돼요 양도 다 줘야 돼요 저 어깨 다운이 찍어주세요 그렇지 대박 아 발이 안 모아지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워져서 잘 안 보여 오 깔끔 아 벌써 해가 거의 다 졌는데 자동차 라이트 들어오고 6시 13분 동규는 펌핑을 코핑 끝에서 안 해 펌핑을 쟤처럼 봐봐 봐 여기서 뜨지 여기서 여기서 뜨는데 동규는 약간 얘보다 약간 밑이야 그래서 많이 날라 위로 안 뛰어 아 비기어 트레스이어야 돼요? 그렇지 위로 떠야지 위로 같이 들고 올라가야지 잠깐 내려도 될게 그래 진짜 아니 요번에 뛸 때 되게 잘 뛰었어 다 됐어 다 됐어 이틀에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동규 손 또 내려갔어 거의 다 됐어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쉽게 되잖아 힘들게 안 해도 되잖아 이틀에 알았어요 동규야 그렇지 아까는 되게 힘차게 막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겨쁜하게 뛰어도 잘 돌아가지 아 이틀에 알았다 깔끔했다 깔끔했어 그쵸? 했는데 손 요번에도 좀 내려갔어 네 뭐야 이거 거의 다 탄 거잖아 발 왜 그래 대단하다 이놈들 깜깜하네 파티 야 끝이야 짜 스탠리 상봉 이륙 아세요? 응 익스트림 라이프 익스트림 라이프 TV 익스트림 라이프 익스트림 라이프 너가 하는 것도 익스트림 라이프잖아 그래요? 아 어떻게 해야돼 MTV에 해 익스트림 라이프잖아 그래 가자 이제 오늘 많이 배웠지 네 정모 해야 되는데 정모 할 수 있잖아요 정모? 라이브는 어떤 뭔 가입을 해?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, 카페도 있어.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? 네이버 카페도 있어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못 할 것 같은데? 아이, 백신 나와요. 빨리 해야죠. 영상은 만약에 잘 나왔으면 편집해서 나중에 올리고 예이! 다음에 또 보자. 안녕! 그거 가르쳐준 거 잘 보고 내일? 내일 모르겠는데 탈 수 있으면 타러 오고 네.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. 내일 오시면 사인 받아 가야겠다. 내일 뭘 사인을 받아가? 다 사진 찍는데 무슨 사인을 하다가? 더블이 성공한대요. 아니야, 근데 아저씨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일 뭐? 제가 내일 아침에 열심히 해서 무조건 할 수 있어. 마스크 할게요, 자세히. 그러니까, 지금 알려줬으니까 니네는 잠잘 때까지 계속 그 생각할 거야. 진짜 그럴 것 같아. 아니면 잠자기 전에 계속 돌리고 있어. 안녕. 나중에 가세요. 나중에 또 봐. 안녕. 내일 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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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